안녕하세요 벌써 쓰영망클래스 그 여섯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간단히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영어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어휘력 패턴을 사용한다 둘째, 그리고 그 어휘력 패턴들은 동사 앞에 위치한다 마지막 중요 포인트 셋째, 어떤 어휘력 패턴을 사용하더라도 평성부정문 의무문을 만드는 그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면 수많은 영어문장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앞으로도 항상 이 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주시고요 그럼 스스로 영어문장 만들기, 오늘 영상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어휘력 패턴은 Try to에요 이 패턴은 미드나 영화를 봐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 두구두구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Try to로 문장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고 중간 점검차 지금까지 배운 것들로 얼마나 많은 영어문장이 가능해진 건지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Try to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시도하다 또는 노력하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I exercise three times a week 자 이렇게 저는 일주일에 세 번 운동을 해요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Try to를 동사 앞에 위치해주면 I try to exercise three times a week 이라는 문장이 돼요 I try to exercise 저 운동하려고 해요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 그래서 I try to exercise three times a week 이라고 하면 저는 일주일에 세 번 운동을 하려고 해요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과거나 미래 시제의 문장을 만들 때는 try를 tried라는 과거나 또는 will try라는 미래 표현으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럼 예문을 좀 드릴게요 I try to exercise everyday but it wasn't easy I try to exercise everyday but it wasn't easy I will try to exercise at least three times a week I try to exercise everyday but it wasn't easy 라는 문장은 저는 매일 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라는 문장이고 I'll try to exercise at least three times a week은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씩 운동을 해보려고 할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try를 tried로 또는 will try로 바꿔주면 과거나 미래 시제의 문장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문장에 들어간 패턴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생각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ry to exercise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거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tried to exercise를 그리고 또 미래의 경우 will try to exercise를 하나의 단어로 봐주는 거죠 자 그럼 몇 가지 문장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Don't try to make an excuse Don't try to make an excuse 핑계되려고 하지마 라는 문장으로 Don't try to는 뭐뭐 하려고 하지마 라는 뜻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excuse라고 하면 실례합니다 Excuse me 라고 할 때 그 excuse가 생각나겠지만 이 excuse라는 단어는 핑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make an excuse는 핑계를 대다 라는 뜻이고 핑계되려고 하지만 Don't try to make an excuse가 되는 거죠 Don't try to teach me 라고 하면 날 가르치려고 하지마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저도 알만큼 알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Don't try to teach me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다 하면 도대체 얼마나 또 많은 문장들이 가능해지는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스스로 영어 문장 만들기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게 한 동사 단어로 최대 29문장까지 만들기였어요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동사 10개를 알면 290문장이 가능해지는 거였고요 여기까지가 우선 우리가 스영만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었고 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전체적인 문장 만드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동사를 20개 알면 580문장이 그리고 40개를 알면 1000문장이 넘는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정말 시간대비 효율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고 거기다 플러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어휘료 패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want to, need to, like to, try to, have to 총 5가지 패턴을 배웠고 이 말은 곧 이 패턴들을 배우기 전보다 5배나 많은 문장들이 가능해졌다는 말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장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건가요? 네 이게 바로 내가 아는 동사만큼 그리고 내가 아는 패턴만큼 영어 문장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의 문장화 학습법인데 앞으로 배우게 될 새로운 필수 단어와 패턴들을 기대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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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